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하여주시고 그 말씀이 식었던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을 붙이는 기회가 되게돼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삼키는 열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돼 주시옵소서. 땅에 살아가지만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돼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등대가 되게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한글로 새것이다 새롭다 할 때는 어떤 물건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기능이 첨가되었을 때 새 제품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도 새로워졌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이 지위가 조금 올라갔다든지 가난한 사람이 부해졌다든지 아니면 이제 예자분들은 뭐 빠마를 하고 외모가 달라졌을 때 좀 새롭다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오스라는 말은 그야말로 껍데기 기능이 좀 좋아졌다 새로워졌다는 것이고 카이노스라는 것은 본질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이 껍데기 육체가 새로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외생각들을 몰아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그 모습은 여전히 똑같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크나큰 차이가 뭘까 주의 두려움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두 분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렇게 살다가 천벌을 받지 이것은 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인 것이죠. 신자들 중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사람입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자를 입부하면 할아버지 수염도 당기는 이런 버릇 없는 그런 손자처럼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너무 철없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숙할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두려움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여한다 그런 거죠. 경여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도 보면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좀 채 화를 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자주 화를 내는 사람은 그렇게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채 화를 내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이 한 번 화를 내면 그 사람은 아주 무섭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채 화를 내지는 않는데 어떤 경우에 화를 내면 그야말로 아주 무서운 그런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도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가 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 고린도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저는 교인들을 볼 때도 목회자들을 볼 때도 저분이 주를 두려워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보면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 수질이구나 믿음이 성숙했구나를 어느 정도는 짐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적어도 믿음이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한글 성기에는 앞에 접속사가 없는데 그럼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럼으로라는 접속자가 있으면 앞에 것을 봐야 됩니다. 앞에가 설명을 해놓고 뒤에가 결론적으로 그런 말이거든요. 즉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10절 때문에 그런 거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직분을 막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늘 잘하려고 하고 가능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게 준 직분을 통해서 덕을 끼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직분이나 지위가 있을 때 자기의 어떤 사적인 유익을 챙기고 또 지위나 직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역사 대통령들이 역사를 보면 참 불행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이걸 좀 끊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끝에 봐야 5년인데 5년 하면 물러나야 되는데 물러나는 방치 또 이런저런 고소고발이 있고 하다 보면 조사를 할 때인데 그거 물러나고서도 이렇게 좀 적잡힐 일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있을 때는 그것을 모르고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축자고 해서 결국 나중에 내려와서는 감옥 가고 또 죽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직분이라는 것이 지위라는 것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다는 것을 알고 한다면 끝나고 있어도 참 존경받을 텐데 앞에 한 그런 역사가 있음을 보고 그 자리에만 가면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을 맡으면 항상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상을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벌을 줄 사람은 벌을 준다. 이거는 천국과고 지옥과는 그 문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직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노예 고시부를 맡아서 장로님 면접을 한 세 번 봤는데 제가 맡은 과목이 정치라서 교회 정치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일할 때 항상 사람을 세워서 일하신다. 그러나 그 직분이라는 것이 잘하면 복이 되고 잘못하면 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직분을 맡게 되면 잘해서 그 직분이 복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법괴를 70년을 모셨던 아비나다의 집에서는 결국 그 손자가 잘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된 일이 있지만 오베데도움의 집은 3개월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더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은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해서 복을 받아라. 직분을 잘 행하면 내 가정에도 복이 되고 교회도 덕이 되고 그렇지만 잘못하면 자기도 불행하게 되고 교회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바오는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행했습니다. 이 직분이 하나님이신 귀한 직분인데 내가 이 직분을 그만두고 마칠 때 주님 앞에 설 때 상과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상을 받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바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고 세상 정치인들 지도자들에게 다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우스 5장 11절 현대의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며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또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순수한 동기라 순수한 동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불손한 동기를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속 사람 마음은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목회자가 여기 속기 쉬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실질은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나 내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거나 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속기 쉽고 교인들도 속기 쉽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교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모습은 똑같이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통기가 달랐습니다. 사나님은 그것을 들춰내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리나 했어요. 너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구나 그래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무엇을 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하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가 교인들을 위해서 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겉포장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에는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 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총회도 한 번 참석해보고 노회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런 일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노회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다른 욕망을 위해서 일하는지 그걸 심각하게 한 번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총회장이 총회원들을 위해서 일하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총대들은 반대하는데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총대들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자기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한 것이죠. 총회도 마찬가지고 노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앞에 세운 명문이 무엇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그 동기가 무엇이냐 동기 주를 위해서 하느냐 교인들을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교인들을 위해서라면 교인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진짜 동기가 순수한데 우리는 말로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교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 뜻과는 반대로 자기 뜻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분들 자기들은 주의 뜻을 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에서 그렇게 막 밀어붙이면서 총회를 위한다고 하고 노회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저분은 성경을 모르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겉모습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 동기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동기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추어내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절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내 수를 드러내는 내 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를 높이는 그런 성량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낮추라 하는 그런 지시를 하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도 자꾸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 아닌가 를 한 번쯤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시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랑이라도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할렐루야라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자랑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고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나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자랑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게 하겠다 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 되려고 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목사는 교인들의 자랑이 되려고 해야 되고 교인들은 목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어디 가서 목사 자랑하면 목사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또 목사가 어디 가서 우리 교인들 성도를 자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서로가 자랑이 되려고 하는 이것은 아주 참 좋은 것입니다. 자랑외로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나쁘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랑하고 높여주고 이것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고 다른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지는 않지만 나는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지동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가정의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이것은 참 좋은 마음이고 세 사람이 가진 그런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오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미쳤다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 사람한테 왜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할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거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게 물론 미친 것도 좋게 미친 것이 있고 나쁘게 미친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좋게 미친 것입니다. 사도바울 같은 경우는 집안 배경도 괜찮고 학력도 괜찮고 경력도 괜찮고 충분히 유대교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신이 핵가닥한 거죠. 그때부터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증가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에서 그에게 돈을 한 번 주는 것 아닙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죽을 위기까지 처하면서도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반드시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욕을 얻어먹었던 것입니다. 사실 위대한 인물들은 어디에인가 미쳐있는 사람들입니다. 안 미치면 할 수가 없어요. 미쳐야 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성공하려고 하면 그 꿈에 미쳐야 미치게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사도바울도 완전히 선교에 미쳐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친 이유는 뭐겠습니까? 14절이죠. 이는 내가 왜 미쳤냐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너희를 위해서 미쳐있는데 내가 왜 미쳤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다. 강권한다는 말은 경찰이 죄수를 또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죄수는 자기 가고 싶어서 감옥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수갑에 채워서 끌고 가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끌려가는 거죠. 청년들이 보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부모가 말을 해도 안 듣고 그 오빠가 말하면 그닥으로 밤에도 나가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사랑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의 노예. 이 사도바울이 남들이 보기에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포로.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기는 조금 힘듭니다. 에베스에서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술 취한 것하고 성령이 취한 것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말이 많아지는 사람도 있고 또 우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남자들이 술이 취하면 겁이 없으십니다. 겁이 없어요. 현실에서는 직장 상사하기 함부로 말도 못한 사람이 술만 취하면 누가 나오라고 하고 과함을 지르고 겁이 없으시잖아요. 그건 제정신입니까? 술에 취해 사는 겁니까? 술에 취해 사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만 취하면 주머니에 있는 돈이 술술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내가 다 냈게 이래가지고 카드 다 끌고 와서 아침이 되면 이제 부인에게 잔소리 엄청 듣고 내가 왜 그랬던 거. 이것도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닙니다. 술에 취하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고를 치지만 성령에 취하면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고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장이 바로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행동 아닙니까? 자기 밥 팔고 논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하는 게 제정신이겠습니까? 여러분 돈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보면 저분이 성령에 취했구나. 술 취해서 돈을 막 퍼주었던 사람이 술기에 막 후회하듯이 성령 충만화에서 그렇게 막 주님 뜻대로 뭔가 돈도 수거하던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한 것과 이 성령에 취한 것이 비슷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다 보면 계속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다가 또 믿음이 떨어졌다가 있다가 떨어졌다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맨정신으로 되는 거 아니다. 맨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되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내가 평소에는 할 수 없었던 그런 큰 일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성령의 진짜 충만함을 하면 시간에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평소 내 성격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땐 그렇게 하기를 잘했구나. 반드시 그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거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즉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개인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 그 동기, 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놓고 더 이상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뭐 취소는 안 되겠지만 구원의 기쁨은 누리지 못하지 않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내주었을 때는 너도 이제 너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라.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내주었는데 감옥에서 나가자마자 자기에게 빚진 자 100대 아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대 아나리온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끝내 돈을 받아내려고 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탕감시켜준 것은 너도 그런 삶을 살라고 탕감시켜줬는데 너는 탕감받을 자격이 없다 이래서 다시 감옥에 넣어버리잖아요. 저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부터 너희들도 너희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맺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사람들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대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들이 다 뭘로 보이겠습니까?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돈으로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많이 팔아서 이득을 많이 남길 것인가? 이게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 자꾸 빼앗고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게 육신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전에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뭘 얻어낼 것인가? 이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종교 신에게 뭔가 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주고받고 신앙이 육신적인 거래입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심리인 것이죠.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그렇게 알지 않겠노라 이제부터 사람을 대할 때 이용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베풀고 섬길 것인가? 그를 대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육신적인 기준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었듯이 우리도 저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인가? 도와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게 새 사람의 마음이고 왜 사람의 마음이 뭡니까?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이용하려니 이용하려니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용해 내가 술 취할 것인가? 내가 돈을 벌 것인가? 이게 타락한 외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에 왔으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헌신할 것인가? 이 교회에 도움이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가 내게 뭘 해줄 것인가? 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육신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F. 케네디가 그런 말했죠. 이 나라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를 생각해보라. 저는 우리의 종교적인 신앙도 단순히 육신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는 사랑을 입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빚을 갚으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도 그분이 내게 해준 건 없지만 예수님이 내게 이만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갚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페이지문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며 이런 뜻입니다. 앞에 16절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라. 내 안에 그하면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들어주겠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대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 안에 그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내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되질 않는 것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오늘은 외 사람과 새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다 살았다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고 신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탈행만 하고 있는 사람이고 좀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도 무서운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고 여기서 경혜라는 것은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판단을 내리신다. 상줄자에게 상을 쉬고 볼줄자에게 볼을 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이용해서 자기 어떤 사적인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대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자들이 바로 세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타인들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지 내 가정의 자랑이 되어야지 자녀들은 내 부모에게 자랑이 되는 자식이 되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남들 보기에 미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정신이 나가서 미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없어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행동하게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부터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대해선 안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내가 뭔가 도움을 줄 것인가 사랑을 베풀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않겠노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예수님의 마음 안에 머물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람들을 알고 육신적으로 주님을 대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외사람의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가능한 일이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